앞선 일부에 이어 체콕군단이 볼셔비키의 붉은군대와 제정러시아를 복구하려는 백군사의 내전이 한창이던 서부 러시아에서 험준한 우랄산맥, 끔찍한 시베리아를 거쳐 동쪽 끝 바다에 도착한 것은 1918년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극동의 붉은군대와 전투를 치른 끝에 마침내 블라드보스 칸을 점령해버렸죠. 전패에서 엉판대로 당시 영일동매의 양옥군의 일현이었던 일본은 시베리아에 가장 가깝다는 지정확정인 이듬으로 이곳에 출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토 역시 러일전쟁 후에 획득하지 못했던 이권의 탈취, 뿐만 아니라 천왕제와 양립할 수 없는 공산주의가 일본에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체콕군단의 유럽서부전선으로의 출정을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포장됐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블라드보스턴항은 연합군의 항구로 선포되었고 모든 연합군 선박에 항만시설이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백길이 열렸으니 이젠 체콕군단의 유럽투정은 시간 문제인 셈이었죠. 또한 당시 체콕군단이 그렇게도 바라던 유럽서부정서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준 일본군과 역시 러시아 조건을 격파하며 이곳까지 진출해져 향후 일본군의 징역로를 개척해줬다고 여겨지던 체콕군단과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고대하던 서부전선을 향한 출발 준비를 하던 체콕군단.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1918년 11월 11일 독일제국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립니다. 이로써 자신들의 임무가 사라져버린 체콕군단은 1920년까지 이곳에 몰면서 선박을 수배해 자신들의 독립된 조국을 향해 차례차례 떠나게 되죠.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콕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에 승정단사국들이 화답을 해준 것이죠. 결국 체콕군단의 대장정은 체콕 독립의 거대한 수레바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체콕군단은 그들의 독립된 조국에서 영대접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독립이라 함은 이렇듯 대외적으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27년 후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는 이들 같은 반열에 결코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 역시 워낙 중요한 사항이지라 후에 다시 리뷰하기로 하고 잠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잠시 접어두고 이 당시 체콕군단의 현실에 바탕을 둔 애국신과 한결같은 단결됨에 대해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야기. 그것은 바로 당시 만주와 연해조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군이 체콕군단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사용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체콕군단의 지휘관 라돌라 가이드 장군이 블라디 보스토크에 머물다 비교적 나중에 교육했는데 그가 지휘하던 부대가 보유 무기의 일부를 한국 독립군에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일단 체콕군단이 본국으로 가져가 복원하던 유물 중에서 한국인에게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은비녀와 반지 등이 있다는 점이 그 위력한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시 독립군이 연해조와 만주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로부터 독립자공을 혐의로 받아 이를 들고 체콕군단을 찾아가 무기를 구입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태몽이기 때문이죠. 눈물이 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끼던 반지와 쪽지던 비녀를 빼고 펴러 무기자공으로 내놓았을 한국의 여인들. 조선 그 빌어먹을 성략에 절여했던 사대부 양반들이 망친 나라. 항상 민중의 힘으로 지켜내고 연명시킬 수밖에 없었던 필요하기 짝이 없었던 꿈과. 1919년 3월 18일 체콕군단이 블라드포스쿠에 아직 주둔할 당시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소식이 체콕신문 뗀니크에 의해 발생하지 17일 만에 체콕군단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 차례 하나 더 기사화됐죠. 동병 상련 때문이었을까요?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체코도 식민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아니 한국보다 훨씬 오랫동안 속구의 고통을 겪었었죠. 물론 한국이 일본한테 당한 식민지배라는 다소 성격이 다르긴 했지만 여튼 이들은 1526년부터 1918년까지 무려 400년 가까이 보스탈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체코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체코군단은 이때부터 한국 독립군부대에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한 이범석군 훗날 블라디 보스터거항에서 체코인들이 규격행 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군대는 한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이들은 체코조로바케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민통치 아래에서 겪어온 노예 상태를 떠올렸고 그래서인지 우리에 대해 연민을 표시했었다고 회장했습니다. 그리고 체코군단이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당시 우드로일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와 여원영 등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여원영은 미국 특사였던 찰스 크레인을 만나 일본의 식민통지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선을 건넸었는데 이때 찰스 크레인이 여원영 등에게 체코군단과 접촉을 할 곳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당시 제게 거물게 됐던 이 아랍게 미국인 찰스 크레인은 천편에서도 언급한 체코 수로바케아 공허국 초대 대통령인 도마시 카리크 마셀리코와 가까운 친구기도 했었고 이런 크레인의 배경 때문인지 이제야는 상당한 실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일본을 현지하려는 미국의 속내 때문이도 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만남 이후 블라드포스토크에서 독립군 관계자들과 접촉한 체코군단 지휘관 라돌라 가이디는 이들을 몹시 환대했었는데 이들이 상하이로 돌아갈 때는 군용열차를 제공하고 자신의 부관 요셉 한치대에게 독립군 관계자 일행을 직접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경호까지 하게 했습니다. 당시 가이디는 이런 호유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는 여은영, 박은식, 안창호 등에게 귀국의 독립선언, 역사상 드문 용기와 애국심을 보인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것이 우리 최고국민입니다. 한국이 아직은 일본의 압박 밑에 있으나 세계 대선은 이미 일본 궁극지를 허용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귀국민의 독립이 완성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화답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8세의 젊은 장군은 또 나를 당신의 민족의 우인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동지들에게도 나의 이런 소망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매듭지었다고 하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두 민족 모두 아주 멋진 독립국가 민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1920년대 초부터 체코군단과 전략적 협력을 하기 시작한 무장단체인 불로군정서둔 한국 독립군들은 이들 건네준 무기를 바탕으로 화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체코군단으로부터 입수된 무기가 1920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봉호동 전투와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홍범도 부대와 김자진 부대가 함께 연합작전한 청산위 전투의 승리에 1등 공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당시 체코군단이 넘겨졌던 무기들은 실제로는 러시아체가 아니었고 모두 미국사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산업시설이 부족했던 제정러시아는 차구 육군의 기본 무기인 M1891 모싱라강 소총을 적게 충분히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위치 발발하자 미국의 레밍턴사에 150만정을 웨스팅하우스사에 180만정을 각각 주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75만정을 제작하긴 했었지만 수속문제로 47만정만이 러시아군에 납품됐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혁명으로 납품을 못하고 남은 28만정은 미군이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일부가 러시아 혁명에 개입하기 위해 투입된 연합군에게 공유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5만정이 당시 시베리에 파견된 미군에 의해 체코군단에게도 공급됐던 것이죠. 이후 체코군단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면서 이 무기의 일부인 소총 1200정, 기관총 6정, 밥격포등은 탄약 80만발, 수류탄 권총 등을 한국독립군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결국 이 미국산 러시아 소총이 돌고 돌아 한국독립군 손에 들어온 것이죠. 독립군 사진에서 보이는 맥싱 기관총과 모신락은 소총 이것들이 모두 그때 넘어온 무기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역에서 이런 무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체코군단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1990년 군산원단 제7호에 실린 허만이 북한학회 2사의 논문 항일독립군 체코군단 무기비밀 운반사례 연구에 의하면 보병소총 한정당 가격은 7원이었다. 이는 독립군이 무장을 넘겨받을 때 중간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노동자의 품삭에 지나지 않는 헐값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논문에 의하면 체코군단은 1920년 7월 북로군정서에 무기를 넘기했다고 통제했고 체코인들과 한국독립군은 500리 숙기를 통해 은밀히 이 무기들을 같이 운반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체코인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한국독립군의 전력 강화를 이뤄냈던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1910년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미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던 체코는 한국과 동병상려의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4년 뒤 제1차 세계대주에 발발하면서 두 민족의 처지는 달라지게 되죠. 그 이유는 한국은 연합군 소속인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더 반해 체코는 동맹국 소속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1차 세계대원 당시 한국인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구로 구성된 동맹국 진영이 승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체코인들은 당연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축이 이기를 바랬었죠. 이렇듯 이 전쟁을 대하는 두 민족의 감정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편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러시아 땅이었던 우크라이나에서 결성된 체코군단은 10만 이상의 병력을 앞세워 러시아를 도와 동맹국 진영에 맞설 수 있었던 강력한 군사집단으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독립군 아니 대한 가져보지 못한 대규모 병력을 이들은 이때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독립군은 이들처럼 주변에 지역적 역사적 정치적 인정적 그리고 종교적 인프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죠. 더구나 이 당시 일본은 승정국이요 또한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식비지 개발 방식 즉 군대를 동원한 정복전쟁만을 고수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들의 식민지 통치 방식 역시 가혹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독립군은 이에 절대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호연지기의 가슴으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나갔고 이를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하여 그 명맥을 온전히 유지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독립운동서에 있어 체코군단도 초기자연군 역할에 한몫 단단히 키우였던 것이죠. 이런 모든 업적들은 결국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연합국 대표들이 가이름을 발표한 카이로 선화에서 정전 후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승인할 것을 결의한다 라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보정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 엄혹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독립투사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던 체코군단 다시 한번 이재를 빌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친 애국선열들과 체코인 열사들에게 깊은 경위를 표합니다. 역사는 우연과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만약 제1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또 1917년 볼제비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와 독일의 강화조역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체코군단과 한국독립운동의 만남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성된 우연과 비극이 교차하던 사항이 체코군단과 한국독립운동을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체코슬로바케의 인연은 1953년에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때는 제국주의 광풍 때문이 아니라 이데올로교의 광풍 때문이었죠. 당시 한국에서는 6.25전쟁 즉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의 위성구가 되어 공산체제를 강요받고 있을 때였죠. 어쨌든 이런 이유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권리를 위해 중립국 감시인회의 설치가 요구되면서 유엔군 측은 스위스에서 해외 중공군과 북한군 측은 홀란드와 체코슬로바케아를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당시 공산국가이자 소련의 위성국가인 체코슬로바케아는 중립국이 될 수 없다며 체코슬로바케아는 물러나라 라는 쿨을 외치는 데모가 학생들을 동원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의 질곡은 이렇듯 별 대가 없이 동병상령의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우리를 도왔던 33년 전 은인의 후예들을 이렇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 체코군단이 3.1운동을 보고 한국독립군을 도운 지 48년이 지난 1968년 1월 5일 이번에는 체코슬로바케아에서도 프라하에서 개혁과 개방요구와 함께 소련에 저항했던 프라하의 봄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의 3.1운동대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때 소비티 연방군은 장갑차와 탱크를 몰고와 마치 일본군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의 여론은 들크게 됐죠. 하지만 이때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체코슬로바케아는 소련의 위성국가 중 이례적으로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까지 소련군의 점령상태가 지속되는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체코군단 이들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금기세대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다고 쓰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아니 우리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던 시절 그들의 지원이 항일전쟁에서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곧바로 해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불씨로 인해 우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고 바에어로 해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체코인들의 지원은 소련 중국의 지원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던 그들의 진심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자막 by